한 분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연습을 딸을 타는 것처럼 가혹하게 했는가 지켜드렸는데 왈츠 리듬에 가는 틱이 있잖아요 쫙쫙 이렇게 연결되지 않게 다른 칸트들은 좀 혹시 또 다른 참고 한 분 십아 한 분 십아 삼 분 십아 삼 분 십아 다 Aberdead 1, 2, 3 삼 분 십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영원히 네. 감사합니다. 저는 땅이 땅이 다리글리로 잘하시고요. 이게 땅이에요. 단각한 발전이 단각한 발전이 단각한 발전이 단각한 발전이 단각한 공기를 쓰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헤르마트 다음에 원투 쓰리따 라운드 바이올름도 라라라러로 하나주시고 원투스리 필팡 필팡 오케이. 이 한번 놀래 줄 수 있기를 노래한 게 있습니다. 저의 음악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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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